지난달 서울시내 한 술집의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항인데요. 그러나 A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A씨처럼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A씨는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산재 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무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로 산재 처리를 하게 되고 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 서비스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중 제3자에게 폭행당했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3자의 어떤 가해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성질. 그래서 식당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가령 손님이 갑작스럽게 뭔가 던지거나 혹은 폭행이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도록 우리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서울대 연구 결과 산재보험 제도를 몰라 산재 신청을 못했다는 응답은 20%가 넘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를 알아도 승인되지 않을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물론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치 않더라도 산재보험이 거의 다 된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회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나 이 부분을 처리하는 근로국지공단이 같이 홍보도 제대로 하고 관련된 일종의 교육 부분들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제도적인 발전 방향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산재 신청 방법 등 노동권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S 백창현입니다.